러너스 시간 앞장서는 멋진 리더 한 분을 모셨습니다. 리더는 참 고독한 자리인데요. 앞서 나가시는 분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이겠죠. 현승원 디쇄어 의장님 스튜디오로 나오셨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리더 이러니까 많은 분들이 백발에 양복과 넥타이를 쫙 차려입으신 분이 나와 있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젊은 분이 나오셨어요. 지금 유튜브 화면으로 많은 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해요? 네 아직 37살입니다. 아직 점수입니다. 30대의 의장이십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른 나이에 성공했다 이런 말씀을 들으실 수도 있는데 디쇄어를 이끌고 계십니다. 먼저 그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저희 회사는요. 많은 분들이 현재 온라인으로만 무언가를 수강하고 공부했을 때 느끼는 갈증과 염증을 해소하고자 현장에 직접 와서 온라인에서만 끝났던 것들을 직접 현장에서 관리를 해 주고 정말 제대로 들었는지 확인해 주는 것과 함께 AI를 덧붙여서 많은 학생들에게 학습을 시키고 있는 AI 에듀테크 교육기업입니다. 네 AI라는 새로운 기술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또 직접적으로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여러 어려움과 니즈를 파악해서 좀 확실하게 가르쳐준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교육 사업을 시작하셨다면 교육도 전공하고 교육 분야에서 계속 일하고 이런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부끄럽게 그런 경력은 없고요. 정말 얼떨결에 너무나도 과분한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얼떨결이요? 그 얼떨결을 지금 많은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계기가 과외부터 시작하셨다고요? 네. 저는 이제 과외를 할 때 당시에 이제 제가 한 17년 전만 하더라도 저는 꿈이 학원 강사였는데 당시에는 스타 강사라고 하는 그런 용어는 없었어요. 그렇죠. 흔히 말하는 1타 강사. 네. 그런 말은 없었기 때문에 학원 강사다 꿈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학원 강사가 돼서 나중에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되면 많은 사람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려면 기본적으로 학생 한 명을 제대로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과외를 할 때 이 학생 한 명의 어떠한 마음을 감동을 못 주고 성적을 향상을 못 시키는데 어떻게 내가 나중에 여러 명을 가르칠 수 있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정말 오늘 내가 해야 될 분량 그리고 똑바로 한 분량을 하지 못하면 한 8번까지도 재방문을 하면서 다시 공부 안 돼 있으면 또 다시 2시간 후에 방문하고 정확하게 안 돼 있으면 방문해가지고 정말 그날 해야 될 일, 한 주 해야 될 일을 완전 학습을 시키면서 가르쳤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 입장이면서 저도 어릴 때 대학 시절에 과외 같은 걸 해봤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요. 아이가 너무 공부를 싫어하면 사실 좀 기다린 적은 있어요. 네가 책을 펴고 싶을 때까지 침묵이 한 30분 흐르면 제가 불안에 떨며 부모님의 눈치를 보면서 책을 여는데 다시 방문하고 그 친구가 필요하거나 부족한 게 뭔지를 챙겨가는. 그러면 누가 보면 뭔가 사명감을 띄고 하는 사회운동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비법은 그냥 마음속에서 우러나신 거예요? 아니면 뭔가 좀 그런 환경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나중에 내가 수천, 수만 명의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는데 오늘 이 한 명도 똑바로 못 가르친다고 한다면 그런 기회가 나한테 오지 않을 것 같다. 그 생각이 커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과외를 할 때는 되게 실속형이고 생계형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과외가 알바보다 좋은 거는 시급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2시간 수업을 위해서 6시간을 준비하고 그다음 재방문을 하다 보니까 어쩔 때는 시급보다도 훨씬 안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꿈과 교육에 대한 어떤 열정과 가치를 많이 부여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앞서 마케팅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리면서도 진정성 얘기를 했거든요. 이미 그 진정성으로 어떤 교육사업가로서의 면모를 20대 때도 보여줬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월 30만 원 영어 과외로 출발해서 수능 영어 전문학원 3J 에듀를 세우고 또 2019년에는 창업 9년 만에 회사 지분의 절반을 또 상호펀드에 넘기면서 30대 중반에 1,500억 원을 손에 쥐었다. 이제 라디오를 이렇게 좀 딴 거 보면서 들으시던 분들이 귀가 쫑긋해집니다. 그리고 교육을 또 아이들 교육을 하거나 이런 분들 고민 많으신 분들은 또 사연 올려주시면 저희가 소개할 수 있는 내용은 오늘 이 시간에 현 의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설명한 게 언론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분 교육 철학과 진정성도 좋은데 사업 수환도 대단하다. 이렇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이런 성장의 비결도 있나요?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부끄럽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그냥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많은 좋은 어떤 콘텐츠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부족한 건 뭐냐면 정말 진정성 그리고 정말 될 때까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사실은 좋은 대학교를 간 학생들한테 공통적으로 물어보게 되면 어떠한 교육을 받았다기보다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교집합 중에 가장 많은 게 내가 오늘 할 일을 오늘 끝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할 일을 일주일 내에 끝냈다라는 말이 가장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걸 해결해 주고 싶은 욕구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정말 양질의 강의를 제공하고 싶어서 당시에 유명하다는 선생님들 유명하다는 교재를 다 사서 한 1만 시간도 넘게 강의를 받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콘텐츠를 개발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렇게 아무리 좋은 콘텐츠가 있고 좋은 강의가 있더라도 실제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할 때까지 다시 한 번 또 재시험을 보고 다시 방문하게 하고 될 때까지 가르치는 그 방법을 통해서 계속 고수를 했는데 이게 학원이 커지고 확장되다 보면 이 진정성을 잃기가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프랜차이즈를 얘기했는데 저희가 현재 지금 96개 학원을 직영 학원으로 본사에서 100% 출자를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음식점 중에서도 핵심이 맛이 다 똑같아야 되고 품질이 똑같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주구자 노력해서 그러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그 정신과 가치를 그대로 가져가자는 마음으로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또 강의를 하셨던 분이라 그런지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조금 무겁고 진지한 얘기가 흐르고 있으니까 제가 약간 곁다리 얘기를 여쭤볼게요. 지금 직영 학원이 90개 가까이 넘으면 흔히 직원분들, 교사 선생님들, 강사 선생님들께서 의장님을 무서워하나요? 아니면 좀 친근해하나요? 저는 친근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제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 가치가 학생들을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것들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고 어떤 그 문화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친근하면서도 이렇게 좀 재미있게 받아들이는 것 같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약간 좀 부담이 되기도 한 그런 것 같은데 사람의 노력으로 좀 힘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뭐랄까요? 뭐랄까요? 다정다감하고 따뜻한 30대 중반의 인상이신데 이런 사업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될 때까지 책임진다라는 그 원칙과 철학은 아주 엄격해 보이기도 하고 안타까운 게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수업도 많아지고요. 최근의 교육 흐름 혹은 교육 현장의 흐름이 어떤 책임에 대한 부분이 좀 느슨해서 불안감을 많이 느끼세요. 그러니까 학원이나 아이들에 대한 공포 마케팅이 많죠. 이렇게 놔두시면 어떡할 거예요? 라는 것. 그래서 사실은 책임이라는 말이 어느 때보다 와닿습니다. 굉장히 좀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자, 성장 스토리 또 지금까지 들은 것도 대단하지만 더 놀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니, 기부를 100억 원 넘게 하셨어요. 아니, 저는 30대 중간에 100억을 모으기도 어려운데 100억을 넘는 금액을 기부를 하셨어요. 네, 국가기관에서 인정하는 거, 인정하지 않는 걸 다 포함해서 그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건 또한 저의 자랑이나 또한 드러낼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어렸을 적에 가정에서 그러한 문화와 훈련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처음 시작하게 되었던 게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한 일주일의 용돈을 한 천 원 정도를 받았는데 100원씩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아버지께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게 되면서 저도 거기에 동참하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여러 관심을 갖게 되었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면서 돈을 버는 만큼의 비율대로 기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과분하게도 그렇게 많은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게끔 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엄격하고 끝까지 책임지고 될 때까지 하는 행복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1,500명이 넘는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훌륭한 일도 하고 있고 모교인 연세대학교에도 기부하셨나요? 네, 제가 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사실은 대학원을 가게 되었는데요. 경영학을 배우면서 제가 느꼈던 게 그동안 제가 공부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에 대한 것들이 정말 이론적으로 잘 정리되고 앞으로 나갈 방향성에 대해서 너무 잘 배운 것 같고 그리고 학교에 대한 어떤 발전적인 방향이나 비전 같은 것들에 공감을 해서 모교에도 감사하게끔 이렇게 후원하고 기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작은 마음을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설명하면 우와 이렇게만 생각할 텐데요. 고액 기부자 모임이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는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있고 또 월드비전에는 바피어스 아너클럽도 있고 기아대책, 필란트로피클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다 들어가신 거잖아요. 네, 너무 부끄러운데요. 이렇게 다 들어가신 분이 별로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되게 비율 버는 만큼 비율대로 이렇게 기부를 꾸준히 해왔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흘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많은 NGO들하고 소통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냥 지금까지 해왔는데 너무 과분한 명칭들을 주셔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이렇게 너무 완벽하시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성공과 또 기부와 철학도 훌륭한데 겸손까지 갖추시면 갑자기 많은 분들이 자괴감이 빠질까 걱정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1,000원 받으실 때부터 100원을 기부하셨잖아요. 나도 100억 벌면 1억 기부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승원 의장은 1,000원 용돈을 100원부터 기부했기 때문에 1,000억을 벌면 100억을 기부할 수 있는 분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또 가족 분위기라고 하니까 대단했어요. 부모님도 기부를 많이 하시나요? 네, 어렸을 적에 부모님께서 선교사님들을 많이 후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편지를 같이 읽고 또 더 같이 후원할지 말아야 될지를 가족끼리 회의하면서 결정하고 1년에 한 번씩은 가족 수련회를 저희가 갔어요. 그래서 밤에 모여서 같이 계속할지 말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꾸준히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흘려보낼 수 있고 남들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떠한 문화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웠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아이들에게 뭔가 제가 지식을 전달하기보단 그냥 저를 보고 영향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런 분 한 분이 계시면 모교인 연세대뿐만 아니라 또 사회 곳곳에 또 지금 비슷한 업종 교육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나도 저래야겠다라는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나눔의 철학이 특별하다고 했는데 아까 제가 툭 던진 말이지만 번돈의 10%는 무조건 기부인가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그걸 안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까지 기부를 해왔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나가려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벌면 그만큼 많이 기부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기부가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또 여러 가지 앞서 교육의 진정성 얘기했는데 잘 가르친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지금 기부활동을 하거나 개인적인 철학, 가족들이 겪어온 어떤 그런 신념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그냥 교육을 잘하고 진정성 있게 하자라는 의미를 뛰어넘는 어떤 개인을 이끌어내는 힘이나 그런 원동력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지금까지 저를 되게 이끌어왔던 건 저에게는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신앙, 종교적인 부분이군요. 네. 그래서 유태인들 같은 경우에 모두 다 이렇게 경제적인 풍요를 대부분 많이 들이고 많은 기부를 하게 되는 것 자체가 그 안에서 온 자존감이나 이런 게 되게 크잖아요. 저에게도 비슷하게 되게 작용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장 안에서의 안 좋은 피는 이렇게 흘려보내면 다시 좋은 피가 돼서 심장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기부에 대한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말뿐이 아니라 정말 그 진정성 있는 마음을 가지고 매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런 철학과 또 신념을 바탕으로 교육사업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교육사업도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 제가 얘기해 드렸지만 교육에 대한 걱정들을 사회적으로나 또 개개 가정에서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미래세대나 교육권에 대해서 그 분야의 또 리더시니까요. 교육서비스 기업에. 좀 한 말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교육에 대해서는 딱 제가 생각하는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고등교육을 통해서 익혀야 되는 내용들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어떤 기본적인 지식이 되는 기본 백그라운드인데 제가 이제 어떤 학생 시험을 봐야 되는 그런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게 한 가지인데 사실은 그 시험의 인생 다를 결정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시간 동안에 내가 무언가를 성취했고 내가 무언가 세운 목표를 이루었고 내가 계획한 시간을 내가 정말 공부해냈고 내 의지를 갖다가 내 본능을 꺾어서 불복시켜서 내가 무언가를 해본 그러한 어떠한 성취감들이 인생을 살아간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그것을 부여해 주는 그러한 의미로 정말 그 시기를 갖다가 갖고 제시한다고 한다면 아이들에게 더 큰 미래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될 때까지라는 첫 과외의 말이 연결돼요. 공부를 잘하고 성적이 좋아서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니라 성취감을 주라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번이라도 좀 성공할 수 있고 혹은 자기 힘으로 이뤄낼 수 있는 성취감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좀 한 1분 정도 뒤쇄어 기업 비전도 그렇고요. 의장님 앞으로의 계획도 젊으시니까요.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저희 회사의 비전은 이제 앞으로 그러한 많은 학생들 한마디로 본인이 혼자 스스로 열심히 잘 공부하고 강의 듣고 혼자서 그냥 굉장히 혼자 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한 번도 성취감이라는 걸 이루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그걸 해놓은 적이 없다고 한다면 저희가 그것을 함께 같이 이끌어가면서 그 일들을 학생들과 만들어가고 싶고요. 제 개인적인 비전은 사실은 인생을 한 번 열심히 살아보고 내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달려보고 싶은데 실제로 재정적인 부문 때문에 그렇지 못했던 친구들 그러한 직원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무이자로 몇 천만 원씩 많이 빌려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봤는데요. 나중에 제 여력이 된다고 한다면 정말 한 1조가 넘는 펀드를 잘 만들어서 그렇게 무이자로 빌려줘서 무언가를 회생하고 열심히 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세계적인 펀드를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말씀드렸지만은. 아닙니다. 왜 갑자기 일제강점기나 구한말 시기에 교육사업이 나라를 일으켰던 부분이 문득 머릿속에 같이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도 몇몇 분들께서 오산학교를 세운 안창호 선생님도 그렇고 그렇게 만들어갔던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의 저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래는 또 달라질 거라는 생각 들으면서 정말 오늘 제가 좋은 영향을 받고 많은 걸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연세대학교가 만드는 미래의 교육을 위한 지식 나눔 플랫폼 러너스와 함께하는 러너스. 러너스.org에서 방송 다시 보실 수 있고요. 오늘은 디 쇠어의 현승원 의장과 함께했습니다. 연세대학교가 만드는 미래의 교육을 위한 지식 나눔 플랫폼 러너스.